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을 보시는 예술인 분들을 위해서 꼭 챙겨갔으면 좋겠는 혜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어차피 제 채널은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너무 많이 소문이 퍼지면 안 되는 거기는 한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 혜택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창작준비금이나 예술인 파견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저는 창작준비금 지원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는 한데 아무튼 이거가 있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거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거고 이거는 제가 왜 이거를 너무 많은 분들이 알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작년 공고에는 그 예산 얼마까지가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진 않네요. 어? 무제한으로 주는 건가? 암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이제 프리랜서 예술인 저희처럼 그냥 미술 작가나 아니면은 뭐 꼭 그림 쪽이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도 다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로자인 예술인도 있고 문화예술 사업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런 거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국민연금의 납부 보험료에서 50%를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이미가입자 그리고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납부 보험료의 40%를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사업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겠죠. 사업장 그 국민연금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말은 50%라고는 하지만 그 지원금의 상한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4만 3천 6백 50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9만원까지라고 하면은 50% 정도까지 4만 3천 6백 50원을 지원을 해주겠지만 내가 뭐 10만원 이상, 15만원, 20만원 정도씩 국민연금을 낸다라고 하면은 4만 3천 6백 50원이 아니라 절반이면 더 받아야겠지만 그래도 1인당 상한액이 4만 3천 6백 50원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매달. 자 그래서 이게 좀 지원금이 조금 그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사업자에만 1개월에 최대 50명 지원이라고 상한선을 뒀네요. 이게 최대 50명까지만 지원을 받는다라는 건지 한 달에 50명까지 해서 뭐 1년 하면 600명을 받는다라는 건지 제가 이것만 봐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암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행한지가 조금 됐는데 이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하는 게 일단은 공고가 나자마자 하게 되면은 어차피 약간 선착순의 성격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시면은 좋습니다. 자 지원 대상은 근데 여기서 꼭 필요한 거는 예술활동 증명을 하셔야 돼요. 예술활동 증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예술활동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서류를 내고 나서 통과가 되는데 뭐 짧게는 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니까 조금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죠.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지원 사업을 하거나 지원금을 받을 때도 그거 이제 심사가 통과되는 시간 동안 지체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이거는 제가 이걸 활용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이것도 된다라고 하네요. 예술활동 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술활동 증명을 재신청 후 심의 완료 후 신청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내용은 40에서 50% 지원을 해주고 프리랜스 예술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50%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를 1년 내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합치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30만원이 안 되는 돈이니까 그래도 뭐 저희같이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지원이 되는 게 좀 필요하겠죠. 지원 방법은 분기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환급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민연금을 낼 때 거기서 차감이 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만약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이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보험료를 제가 낸 것 중에서 6개월치를 저한테 환급을 해주는 형태라고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원 제외는 월소득 316만원 이상 지원 보류입니다. 그런 분들 저희 채널에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채널 분들을 항상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다같이 없는 분들인 줄 아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월소득 316만원 이상 제 채널의 한 99%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소득이 낮으신 분들만 가능하고요. 공공기관 및 소속 근로자의 예술인 미지원 공공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와 소속 근로자인 이런 데들은 당연히 거기에서 국민연금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야 나도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하고 직장에서 연금보험을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하고 연금 내는 게 아주 달라요. 저희 프리랜서 같은 경우가 훨씬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이나 국공립예술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기관에서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대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 못 받는다라는 거를 화나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시고용인원 120인 이상 이런 경우에도 여기 단체가 크니까 이미 잘 하고 있을 테니까 안 주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내가 큰 단체에 있는데 공공기관 뭐 이런 데에 있는데 못 받고 있다 그럼 신고하시면 돼요. 아무튼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고문이 따로 있네요. 공고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지금 읽다 보니까 저도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 코로나19에 대해서 피해 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그거를 증빙을 하면 금액을 좀 더 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43,650원이 상한인데 69,840원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 때문에 이번 달은 수익이 확실히 줄었다라는 걸 증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2만6천원 정도 더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같은 작가들은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 이거 증빙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까지 준비하려면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온라인 사업 신청 바로가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걸 찾기가 힘드시다 하면은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 이거를 쳐치셔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제가 처음부터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복지지원이 있습니다. 복지지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지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사회보험료 신청 지원 신청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제 공고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0년 8월 31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심사하는데 꽤 오래 걸려요. 제가 한번 간략히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6월 7일 날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고 검토해가지고 발려 발려 서류 보완하라고 해가지고 보완했는데 다시 또 서류 보완을 해서 보완하고 지금 제가 보완을 하는데 세레몬제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서류 작업에 조금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발려가 많이 돼가지고 오늘도 보완을 해가지고 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의 포인트는 이런 게 있다. 저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하셔라.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작년, 재작년부터 알았어요. 알고 주변 사람들한테 빨리 하세요. 라고 해놓고서 저는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좀 알아본 결과로는 제가 계속 이렇게 반려를 했잖아요. 이거 절차하는 거를 여기서 만든 자료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뭐 앞서 얘기한 거는 이거는 아시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처음에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면 뭐 이거는 어렵지 않죠. 숙지 확인한 다음에 저장하고 다음 단계로 가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같은 거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겠죠.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고 뭐 이렇게 동의동의 하는 거는 동의를 하시고 계속 동의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제 기본 정보 이거 쓰는 것도 어렵지 않죠. 뭐 이름이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호 주소랑 비상연락망 이런 거 쓰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술활동 증명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뭐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 중에서 이제 프리랜서 예술인이겠죠. 그리고 신청 내용은 당연히 국민연금일 테고요. 자 예술 분야에서는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미술 쪽일 테고 뭐 작가 뭐 작가다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은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계약 체결 내용이에요. 계약 체결 내용을 예술인분들 중에서 이렇게 확실한 계약서 같은 경우가 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제가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이번에 반려된 건 왜 반려가 됐었냐면 계약서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그냥 계약서가 이렇게 몇 장씩 있으니까 맨 앞장이랑 맨 뒷장만 보여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약서를 전체를 다 스캔해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스캔이 아니라서 뭐 사진을 찍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계약서 전체를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약 형태랑 이런 거를 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저는 왜 이렇게 반려가 많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하셔서 반려가 되면 왜 반려됐다라고 문자로 알려주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서류를 준비를 잘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계좌 정보가 있네요. 아 맞아요. 이렇게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될 환급계좌 은행명 같은 것도 적으시고 뭐 이런 통장 사본이랑 이런 것들 하셔야 됩니다. 월별납부보험료? 이거 안 썼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여기 써있네요. 국민연금 납부 내역은 재단에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입력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우 다행이네요. 이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계좌번호랑 통장사본 이런 거는 보내야겠죠. 교육 이수 내용은 이거는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수를 하신 분들은 이수 이거 뭐 내시면 좋겠지만 저는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지 않았고요. 코로나19 피해 내용 이거는 제가 신청할 때까지 없었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이것도 아무래도 우리가 증빙하는 게 증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코로나 확진 격리자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계약 중단 저희처럼 작품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계약이 중단된 일은 사실은 거의 없을 테니까 공연예술계나 그런 분들에게는 혜택이 많이 가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계약서만 준비를 잘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반려를 3번이나 3,4번이나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계약서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파일 추가를 해가지고 좀 여러 개를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출연 계약서 입금 내역 공연 브로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공공기관에서 확인을 해야 될 목록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가지고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계약 체결 내용에 어떤 거를 넣어야 된다. 저처럼 난독증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모르실 만한 거 사회보험료가 지원된다라고 하는 거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술인 패스에서 창작준비금이랑 예술인 파견 지원까지는 대부분의 예술인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이게 바로 국민연금 지원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이게 8월 31일까지니까 이걸 보신 분들께서는 예술인 활동 증명이 되어 있어야지 아마 가능하겠죠. 빨리 지원을 하셔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 수 있으면 나라에서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니까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이런 거는 한도가 500이라서 이렇게 별 의미가 없고 예술인 산재보험이나 예술인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좀 유용하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암튼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